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 직접 댁으로 방문 드렸습니다. 오늘 형이 많이 외롭다. 재현아. 같이 써주라. 세상에 니네 뜻대로 만만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너네 사람이 잘못 골랐어. 말했지? 지하주차장은 혼자 나와.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거를 준비해 주자. 도말로! 이거 지금 인스타 라이크야. 지금 너넨 하는 짓거리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어 알아? 도말로! 도말로!